자, 저 뒤에 앉으셔가지고요. 화이팅! 이 캠에 들어가서 슈키퍼를 잡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. 치즈맛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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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5대 3대 이 배에 리깅이 있잖아, 이런 줄들. 이런 도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바깥에 다른 배를 바라보는 게 더 멋있대요. 네, 그런 거 아냐. 근데 비가 오긴 올 것 같지. 이럴 때는 그냥 안 올 거야.